출애국비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 하나님이 나오시지요 또 모세가 등장하고요 요수아 등장하게 되고요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유명한 아말렉 전쟁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제 등장하시는 하나님, 모세, 아말렉, 요수아 보시면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요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요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에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도를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요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요하니시라 하고 다같이 가로대에 요하께서 맹세하시기를 요하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14절에 보시게 되면 요하께서 나오시지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난해하게 썼지요 기억함이 없게 기념하게 하라 한번 해보시죠 시작 기억함이 없게 기념하게 하라 이 앞뒤 말이 사실은 맞지가 않는 말이죠 기억함이 되려면 기념하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념하게 하려면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저는 여기 14절에 이 말씀을 써놨어요 끝에 보시게 되면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했겠죠 또 이제 중간점에 보시게 되면 기념하게 하고 이랬는데 이걸 제가 이리 바꿔놨습니다 기억함이 없게 그러면 무엇을 기억함이 없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기념하게 하라 하면 무엇을 기념하게 할 것인가 이것이지요 오늘 같이 읽은 데는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하게 되면은 출애굽기 40장까지 있죠 1장부터 19장까지 보게 되면은 출애굽하는 진짜로 출애굽하는 것이죠 애굽에 있던 70명이 내려갔다가 수백 명이 수백만 명이 됐던 이스라엘 총회가 다 같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것이죠 나오면서 이제 기억나시지요 여기에 열 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구절절 하면 정말 재미있는 그 얘기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재미있고 하겠지만 애굽에 사는 사람이라 한다면 재앙이 닥쳐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운이 닥쳐오는 것이죠 그 유명한 나일 문명이 순식간에 풍비박산나는 그대목입니다 장자들이 다 죽어지는 그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애굽을 나가게 되는 것이죠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목말르지요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셨습니다 갈바를 알지 못하지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상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는 실제 상황이지만 35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술을 보게 되고 또 교회를 보게 되고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들을 우리는 이렇게 교훈 받게 됩니다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 우리는 17장 여기 8절부터 16절 아말렉 전투 9절밖에 안 됩니다 그 짤막하게 있는 이 대목을 우리는 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말렉 전투 아말렉 전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말렉 기억하시지요 그럼 얼만큼 기억하십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말렉이 시처가 언제냐 아말렉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아말렉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지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억됨이 없게 하라 라는 것을 잘 순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말렉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많은 순간에 신앙생활 영적 생활하면서 이렇게 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아야 되는데 아말렉이 잡히는 것이지요 이 시대에도 아말렉이 참으로 많이 있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모든 순간에 아말렉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잡히는 것이지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이건 아말렉과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과의 전쟁 정도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아말렉의 시작은 말이죠 에서가 시작입니다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딥나라는 첩을 통해서 낳은 사람이 아말렉입니다 그럼 아말렉은요 아브라함의 고손입니다 이 아말렉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고조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지요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에서의 후손 아말렉이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은 말이죠 야곱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말렉 전투는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 총회가 싸우는데 이것은 야곱과 에서의 싸움인 것입니다 야곱은 약속의 자손입니다 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들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체의 사람인 것이죠 다시 또 말씀드리자 한다면 육체와 영혼과의 싸움이 아말렉 전투였습니다 그냥 싸움이 아닌 것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통 금요철학 때 가게 되면 이렇게 모세가 손이 내려올 때 너무 아프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양옆에서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이겼다 하면서 이제 기도 열심히 기도 열심히 기도 중복기도 더불어 함께 이거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것은 아니지만 모세가 어떻게 쓰임 받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쓰임 받나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시 말씀드리면 또 이것은 어떤 싸움인가요 기도 싸움인 것이에요 기도로 아말렉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손이 내려갔을 때 여우수와 싸우는 싸움들이 뒤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번쩍 들을 때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 무슨 싸움인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 중요한 것 기도 싸움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금방 14절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우수와 대목인데 말이죠 여기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우수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외워 들리라 이 말은요 이것은 귀에 고정시켜라라는 말입니다 귀에 고정시켜라 이 말은요 이렇게 때때로 그 말씀이 막 들려오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여우수와가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 말씀 필요할 때 그때 그 말씀이 확 들려오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 확 들려오는 것이에요 물이 막 흔들릴 때 확 들려오는 것이에요 답답할 때 들려오는 것이고 길이 안 보일 때 하나님 말씀이 확 들려오게 되면서 길이 보이고 어떻게 할지 보이고 힘이 번쩍 나게 만들고 눈이 막 감고 눈이 번쩍 뜨게 만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칼이 뽑혀지지 않을 때 말씀이 확 들리면서 팔을 확 빼기도 하고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게 되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우수와가 움직이는 것은 말이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고정된 그 말씀이 때때로 들려오면서 갈바를 알지 못할 때 말씀이 들려오면서 갈바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힘을 내고 칼을 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또 여기 이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 그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 싸움 야곱과 애서의 싸움 육체와 약속 영혼과 육체의 싸움이면서 기도의 싸움이면서 또 어떤 부분에서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학교 담당 목사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여름 수련회 혹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는 성경 한 권을 정했을 매번마다 정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영수아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그거 유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하면서 그 앞에 중요한 말을 하나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향하는 영성 조그만 이제 우리 네 살짜리가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는 영성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도 사실은 이런 것을 자꾸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에요 조그만 꼬맹이 아기들도 이렇게 사실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조그만 꼬맹이들 집중하지 못하죠 그러면 20분 혹은 15분 어떤 짧은 데는 한 10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예배도 총 한 25분 30분 그 사이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 사는 것은 일주일 내내 남은 시간들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세상에 나가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도 말이죠 받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로 향하는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막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나와서 은혜를 받고 밖을 향해서 막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교회 학교가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면서 여호수화를 정했습니다 여호수화는 이제 강을 건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호세아가 여호수화가 되는 그 훈련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강을 건넌 다음에 강을 건너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나요 거기에는 말이죠 가난 육개족 속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다른 신들을 그렇게 섬기면서 높은 성을 여리고성 같은 그 높은 성들을 쌓고 안학자 선과 같은 사람들이 장대한 사람들이 진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 땅에 나가지만 세상을 향해서 마치 주님께서 이렇게 와 내팽개친 것 같이 거기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세아는 여호수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호세아가 여호수화가 되는 그 훈련 과정이 언제겠습니까 광야 40년간의 기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아말렉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사용하시면서 아말렉을 도말하시면서 여호수화를 훈련시키는 그 대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세아는 여호수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화는 보통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저 헬라 삐딱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잘라버릴 테니까 너야 건너가라 말씀할 때 그는 물을 향해서 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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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막 걸어갈 때 막 걸어갈 때 철복 철복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잘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약속을 의지해서 철철 넘쳐나는 그곳을 세상과 단절하듯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때를 따라서 장대한 성이 서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돌아라 그럼 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열의구상을 돌아라 했을 때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를 말아라 하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김 집사 성이 과연 무너질까 물어보면 박 집사도 한마디 하겠죠 아 이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인생의 말들이 섞이는 순간에 열의구성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통 얘기를 잠깐 코이노니아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요 요 대목에서 최고의 소통을 보고 싶었습니다 열의구성을 두고 뱅뱅 돌면서 그들이 입을 담을 때 최고의 소통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소통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입을 다무는 것이 최고의 소통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인생이 만든 지금부터 9천 년 전에 만들어진 예수님 오시기 전에 6천 년 전에 7천 년 전에 만들어진 여우수화 때 이 3천 5백 년 아니죠 4천 5백 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성이 순간에 허물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우수화는 이와 같이 이렇게 인생이 만든 최고의 문명까지라도 허물어뜨릴 수 있는 무릎 꿇릴 수 있는 영성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에요 호세아가 여우수화가 되는 것이죠 또 어느 때는 태양아 멈춰라 할 수 있는 담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 앞에 사건 여리고 성을 돌 때도 하나님께서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단강 건너 때도 요단강을 향해 나가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태양을 멈출 때는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향해 명령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드디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알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니죠 그 당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 잘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또 태양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듯이 뱉은 말이 뭐냐면 태양아 멈춰라 그 말이거든요 태양이 멈춰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기도가 되겠죠 그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영청을 사용하면서 외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시간이 그 멈춰버린 그 시간이 뭐겠습니까 영생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시간 태양과 달과 모든 걸 멈춰버렸어요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만 기억하시는 영웅적인 시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이죠 여우수아가 그전에는 호세아였었는데 호세아가 그것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이 훈련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언제예요? 이 광야 기간 동안에 이 광야 기간은 호세아 호세아 뜻은 말이죠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여를 집어넣은 거죠 여호세아 여우수아가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아가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가 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호세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것이에요 광야 기간 동안에 구원받을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담기는 것처럼 이 호세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 받는 거거든요 훈련 받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있다 내 속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태양아 멈춰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되는 것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다라는 것은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 짤막한 아말렉 전투 속에 나와 있는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영축생활을 할 것인가 또 각각 나 영원은 어떻게 영축생활을 할 것인가 거기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아말렉 싸움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말렉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모세가 단을 쌓은 다음에 그 단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니시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늘 이제 우리의 구약시대를 보게 되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나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런 말들이 종종 너무나 많은 순간에 등장하지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에 능가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러면 아말렉은 언제 끝났을까요 아말렉이 시작된 것은 에서의 손자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마지막 말이 뭐냐면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제 이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그러면 속히 아말렉이 항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모세는 여호와가 아말렉이 단을 싸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 되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말렉이 언제 망했을까요 다윗때를 보더라도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싸울 때 마찬가지고요 다윗때도 싸우고요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고요 분열한국 시대에 쫙 흘러가지요 역대 상 4장 22, 23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 마무리가 돼요 이게 어느 때냐면 희승이야 왕 때입니다 희승이야 왕이라 한다면 주전 700여 전 사람이에요 아말렉이 시작은 주전 2000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말렉이 존재한 시간은요 1300년간입니다 여기 이제 이 모세 시대 때도 이렇게 싸웠고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없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늘상 싸우는 죄된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된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순간에 딱 해결되든가요 제가 돌아볼 때 쉽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직에 확 믿음을 주시죠 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구나 승리의 깃발을 꼽으셨구나 승리하셨구나 욕사하셨구나 도와주셨구나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또 살아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린 실망을 하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5년밖에 안 먹습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안타까운 여러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싸우리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어느 순간에 맡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습관들 안타까운 모습들 좋지 않은 모습들 우리 속에 있는 아말렉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쉽게 어떤 것 하나에 단정 지을 수 없는 안타까운 모든 모습들은 안타까운 모든 모습마다 연약한 모든 모습마다 아말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여러분 아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싸우리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는 이제는 아말렉에게 잡히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순간에 아말렉 볼 때마다 다시 한 번 또 기도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잡히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 속에서 아말렉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꾸 안타까운 서론 본론 결론 아말렉 서론 본론 결론 아말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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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많이 나와요 기도할 때마다 또 이것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눈에 보이는 아말렉 내 속에 있는 아말렉 우리 공동체에 있는 아말렉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내가 이것을 도말시켜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맡겨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여호수와 만드는 그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모세가 때를 따라서 이렇게 손을 반짝 들고 간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싸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여호수와처럼 호세아가 여호수와 되듯이 말씀으로 귀에 모시박히도록 귀에 고정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말렉이 잡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여러 여러 모습들 중에 거기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속에 있는 어떤 아말렉들에게 잡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있는 아말렉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할 것을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세와 같이 쓰시는 기도하게 만들고 신령한 일에 힘쓰게 만드는 모습을 봐야 되고 쓰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것 귀에 모시박히도록 말씀에 고정시키며 그 말씀을 따라서 나를 여호수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말렉에게 잡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 성도님들 속에도 제 속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말렉이 수백 가지 있더라고요 그것을 세다 보면 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아 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여러 아말렉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우리 교회는 왜 어떤 목사님의 교회가 안 될까 우리 교회는 왜 어떤 분같이 안 될까 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 한다면 그분께서 이 희승이야 왕 때 아말렉을 도말하시고 정리하실 때까지 끝끝내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아말렉은 맡겨드리고 우리의 길을 가며 때때로 쓰임받고 때때로 내 모습이 호세아 정리에서 머물지 않고 여호수화 될 때까지 훈련받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수련회가 8월달에 있습니다 8월달까지 호세아를 열 번 읽으시겠습니까 다섯 번 읽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섯 번 읽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여호수화를 꼼꼼히 읽으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여호수화가 어떻게 세상에 잡히지 아니하고 아말렉이 잡히지 아니하고 그를 만들어가는지 한번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는 영성이 어떤 것인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딱 잘라버리고 견고하게 서 있는 그 장대한 성을 믿음으로 허물어버리고 태양을 멈춰버리면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쏙 들어가시고 깊이 들어갔던 여호수화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자기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훈련은 말이죠 말씀이 이렇게 뇌 귀에 쟁쟁이 울릴 때 선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그 어떤 것이 보여질 때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날 인도하시는 것들을 볼 때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모세가 쓰임받는 그대목들 기억이 나시지요 조금 힘든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모세가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를 열심히 다하는 모습이 더 온전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째짝이 그지없는 호세가 여호수화로 훈련받으면서 훈련받으면서 그 강을 건너가서 역사하는 것이 더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어떤 모습이 더 낫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죠 그죠 우리 인생의 생각에는 말이죠 아니 40년간 훈련을 쭉 많이 받고 또 80년간 그렇게 자기가 또 훈련되어지고 어떻게 해요 이집트 왕자로서 또 미디안의 목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던 모세가 쓰임받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이성적이고 더 능력 많고 더 온전치 않겠는가 생각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모세야 그만해도 좋하니 기도하지 말아라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만해도 좋하니 기도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여우수아를 보내십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우리가 쓰임받을 때 말이죠 어느 순간까지 정말 기가 막히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순간에 쓰임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이렇게 어느 순간에 내 거를 딱 접을 수 있는 것 때를 따라서 입을 딱 다무는 것 최고의 소통은 입을 다무는 것이다 말했던 것처럼 최고로 쓰임받는 모습은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뭔가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 자리를 딱 줄 수 있는 이것이 더 나은 모습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건요 각자 각자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면 나 아니면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모세가 어느 순간에 모세라 할지라도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여우수아를 사용할 것이다 했을 때 내 것을 딱 접을 수 있는 것 혹은 입을 딱 담을 수 있는 것 혹은 어떻게 해요? 그래 이제는 내가 이렇게 입을 다물고 지갑을 열면서 쓰임받아야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만 쓰임받는 것은 바로 그래요 내가 아니면 하는 부분들 있다 한다면 겸손히 내려놔 주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충분히 충분히 또 젊은 친구들이 젊은 친구라는 말은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나 혹은 젊은 우리 대학부 친구들이나 청년부 친구들이나 일할 수 있게 그들을 막 미뤄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여우수아가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게 펼쳐지게 해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겸손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모세처럼 쓰임받으시고 여우수아처럼 훈련받으시며 아말렉을 토말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말씀에 이렇게 고정하시고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시면서 역사를 보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모세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아말렉이 토말되는 걸 포기하시고 여우수아처럼 훈련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달라고 예수님 한번 불러 기도하십니다